안녕하세요 엑스옥TV입니다. 10호 태풍 산상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간략한 예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광둥성 한강에서 6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8월 21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중국 광둥성 한강 조안수위관측소에서 초당 5673제곱미터의 홍수량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광둥성 방제비상대응이 3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광둥성의 일부 지역에 매우 심한 폭우나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고 강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제 상황을 고려하여 광둥성 방제, 가뭄, 태풍, 한파 비상계획 및 성방제본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광둥성 방제본부는 8월 20일 20시에 방제비상대응을 총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한편 일본 역시 수도인 도쿄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일본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기상청은 어제 8월 21일 저녁 7시에 기록적인 폭우경보를 발량하였으며 도쿄도 미나토구 인근 지역에서는 1시간 내 강우량이 100mm를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일본 뉴스 네트워크 ANN의 보도를 살펴보면 도쿄 폭우의 영향으로 도카이도 신간센 일부 구간과 JR 야마노테선 전 구간의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공항에서도 항공기 이륙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도로의 시야가 매우 낮고 도로에 물이 차서 거의 자동차 타이어를 잠길 정도였습니다. 여러 지하철역에서 침수 상황이 발생했으며 계단의 고인물이 급류처럼 역 안으로 밀려들어갔고 지하철역 내 천장에서 빗물이 폭포처럼 새어나왔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도 하수도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에 하수도 용량을 초과하여 적어도 3곳에서 면홀 덮개가 손상되었습니다. 현장 영상에서는 물이 맨홀 덮개에서 솟아올라 물기둥이 형성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다음은 10호 태풍 산산 소식입니다. 오늘 8월 22일 목요일 새벽 3시경에 괌 북북 서쪽 약 480km 부근 해상에서 10호 태풍 산산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미국 해양대기창 GFS의 진로 예측을 살펴보면 10호 태풍 산산은 오늘 8월 22일 목요일 새벽 3시경에 괌 북북 서쪽 약 47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이후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를 지나 이즈제도 부근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호 태풍 산산의 중심기압은 979헥토파스칼에서 일본 본토에 접근할 때 961헥토파스칼까지 떨어지며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의 간사이 지역 오사카를 포함한 지역에는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의 세력이 강한 상태로 이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태풍이 일본 내륙을 관통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호구 지역으로 북상하는 과정에서는 중심기압이 다시 상승해서 997헥토파스칼까지 올라가며 태풍의 영향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초기의 간사이 지역에 비해 내륙지역에서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입니다. 10보 태풍 산사는 오늘 8월 22일 목요일 새벽 3시경에 광북북서쪽 약 480킬로북을 해상에서 발생한 이후 오가사와라 제도를 거쳐서 일본 본토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에 따르면 10보 태풍 산사는 중심기압이 약 1000헥토파스칼로 비교적 약한 상태에서 북상하면서 세력을 키워 998헥토파스칼까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태풍은 서서히 일본 오사카와 간사이 지역을 향해 접근할 것이며 그 결과로 이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폭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사카와 주변 지역에서는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일본 본토에 접근한 후에는 내륙을 따라 북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상하면서 점차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내륙을 통과하면서 태풍의 중심기압은 10004헥토파스칼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세력이 다소 약화될 것입니다. 도호구 지역으로 진입하는 시점에서는 태풍이 본래의 위력을 잃고 폭우보다는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9호 태풍 종다리가 태풍의 길을 열어 이제 더 강력한 태풍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서해의 높은 해수면 온도입니다. 태풍은 따뜻한 해수면에서 에너지를 얻어 발달합니다. 현재 서해는 평년보다 높은 해수면 온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태풍이 발달하는데 필요한 열작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통과한 이후 서해의 높은 온도는 향후 태풍들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거나 강화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대기 중 풍속과 수증기 유입의 통로 형성입니다. 9호 태풍 종다리의 북상 과정에서 대기 중 수증기와 열적 불안전성이 증가하였고 이는 한반도 주변의 대기 흐름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태풍이 북상하는 경로 즉 태풍의 길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남중국해나 대만 부근에서 발생하는 태풍들이 이 통로를 따라 한반도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통로는 향후 발생할 태풍들이 수증기를 끌어올리고 강력한 비구름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세번째 이유는 가을철 북서쪽 찬 공기의 영향입니다.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찬 공기는 태풍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강력한 기상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찬 공기와 만나게 되면 이 경계에서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하며 태풍의 중심부가 더욱 강화되거나 그로 인해 극심한 집중호우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호작용은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하는 태풍들이 더욱 강력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